좋아요 구독 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지금 같이 함께 해주시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 고통이 심하실 것 같은데 이럴 때 과연 그러면은 이게 언제쯤 회복될 것이고 이런 변화가 언제까지 시장에서 영향 끼칠지 이런 분들 한번 또 조목조목 살피실 때 가장 또 잘해주시는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 모시고 시장 얘기들 한번 다목 여러모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천입니다 괜찮으십니까 평론가님 뭐 글쎄요 역시 고수의 경지가 아니야 왜 고수로 해서 그런게 아니라 아우라가 팍 느껴지십니다 사람이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한 가지 배운 점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럼요 재산상이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자꾸 어떻게 보게 되면 비관적인 네러티브에 자꾸 서사히 빠지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거기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가치만 거지더라고요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요 제가 사고는 긍정적인데 계좌를 보면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서 계좌를 보는 순간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해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자기 돈 만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이렇게 시장에 폭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레버리지를 쓴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 개인 투자만이 아니라 해치펀드 애들도 레버리지 엄청나게 쓰잖아요 걔네들은 심지어 뭐 100배 뭐 이렇게 쓰니까 100배는 기본이라면서요 네 그 정도 쓰니까 항상 시장 폭락을 만드는 주범이 그런 거고 개인들도 이제 신용을 쓰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대면을 맞고 하다 보면은 사실 뭐 그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신을 찾을 수가 없겠죠 자신은 팔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청산을 당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능하시면은 투자라는 거는 레버리지를 좀 적게 써라 자기 돈 만으로 해라 그럼 사실 뭐 지금 계좌가 이렇게 녹아내려도 사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언젠가는 이게 어떤 성장성이 보장돼 있는 어떤 주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덜 아프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지금 보여지는 거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네 네 네 시간이 지나고 네 네 네 네 그걸 내가 지금 팔을 면은 사실 그걸 갖다가 이제 손실의 현실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 그렇죠 네 손실을 현실화시키지 않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별 아무런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성장의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계좌가 녹아내린 거랑 그렇죠 뭐 미래에 참 뭐 보게 되면은 앞으로 한 2분기 1분기 내지 2분기 정도 있으면 분명히 좋아질 거야 네 그리고 점점 좋아질 거야 하는 주식을 갖다가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설사 좀 계좌가 녹아내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달인의 경지에 모르신 우리 평론가님 정도의 아이다 달인이야 저희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네 네 요즘 여러 가지 채널이나 뭐 댓글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네 너무 다들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몰입이 되는 거죠 음 아 그래서 참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만약에 네 이런 시점에서 네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네 진짜 이게 그냥 뭐 성장이나 아니면 좀 기업을 펀드멘탈을 담보로 매매한 게 아니라 음 이게 그런 쪽이 아니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낫습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지금 뭐 시장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엔케리트 트레이드 청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네 난리를 하는데 사실 시장은 레이트 사이클이라는 흥상 네 그러니까 경기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네 또 다른 얘기로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 단계로 넘어갈 때쯤은 시장은 항상 이런 큰 조정을 겪어왔습니다 네 그건 한 번도 역사적으로 예외가 없어요 네 단지 이제 지금 그렇다고 하면 되면은 지금 이 조정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그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일단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그 레이트 사이클 후반부에 금리를 내릴 때는 침체 기온이 완화할 때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일부에서는 침체를 자꾸 리세션 아래 공포리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증거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는 뭐 얘기를 합니다 뭐 침업률이 좀 높아졌어 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샴의 법칙이다 뭐 별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해요 네 샴샴해요 네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4.3%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실험률 역사적 지표를 쭉 놓고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4.3%가 과연 높은 건지 진짜로 과거에 비하면 거의 역사적 교점에 가까운 거고 네 지금 이렇게 실험률 일시적으로 높아진 거는 이게 중요한 거는 실험률이 높아질 때 고용 수요가 감소해서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뽑는 수요가 적어서 아니면 해고를 많이 해서 실험들이 높아지는 거면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공급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노동시장에 공급이 들어서 그렇죠 이민자가 많이 들었다든지 이민자가 많이 들었다든지 뭐 뭐 일을 안 하다가 이제 버티다 버티다 그동안에는 좀 돈이 있었으니까 코로나 지원금도 좀 받고 그러다가 아 이제는 일 좀 술술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나오는 사람들도 미국에서는 있을 거고요 그렇죠 고용시장이 이제 서서히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고용시장이 둔화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실험률이라는 게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 2.8% 2.9%예요 그걸 어떻게 리세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게 아래 공포 사실 너무 심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엔케리드 청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엔케리드 트레이드는 목적이라든지 어떤 투자 대상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액도 잘 모른데요 금액도 잘 천차만별일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게 일시적으로 청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엔케리드 트레이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환시장이겠죠 그렇죠 외환시장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 네 CFTC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발표를 할 거예요 이게 네 그 US달러하고 앤 매도 포지션 앤 매도 포지션 중에서도 상업적 거래자 말고 그러니까 가령 앤을 갖다가 팔고 달러를 사는 사람들이 무역 거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거 전부 다 빼고 투기적 거래자들만 모으고 네 7월 초에 거의 한 18만 계약 정도였어요 한 3개 정도 하나 둘 셋 그래프로 보면 이게 점점 줄기 시작해서 7월 말에 한 7만 계약 정도로 줄었습니다 현재는 그럼 몇 계약으로 줄었느냐 3만 2천 계약 정도로 줄었어요 또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앤 매도 포지션이 많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됐고 외환시장의 트레이더들은 보통 그 다음에 US달러 롱을 걸었던 사람들 앤 매도 포지션을 걸었던 사람들이 150엔대에서 US달러하고 N달러 환율 150엔대에서 스톱 주문을 걸어놓으면서 스톱 주문을 걸어놓으면서 롱 포지션을 잡았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앤 캐리트레이드 청산이 느닷없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약간 올리는 바람에 이게 급락을 하면서 150엔대에서 이 스톱 주문들이 발동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은 N달러 환율이 140엔대 그다음에 120엔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한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한 146엔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전망하는 거는 연말까지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냐면 심지어 180엔까지 봐요 180엔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엔화 강세를 놓고 보는 것보다는 엔화 약세를 놓고서 일본 경제를 예측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앤 캐리트 청산이 분명히 일어나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해치펀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레버지를 엄청나게 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N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다시 말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강제 청산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지만 아까 그 포지션에서 왔던 것처럼 투기적 거래자들의 그 N매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지진 뒤에는 항상 여지는 있는 거지만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엔 캐리트 청산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해서 뭐 엄청난 물량들이 시장이 풀리면서 언화인드 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을 갖다가 혼란을 몰고 갈 가능성 이게 있느냐 하는 거에는 첫 번째로 의문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일부에서는 지금 그 그러니까 비컨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금리를 해야 된다 50BP 50BP를 연상해야 된다 뭐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연준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만약에 비컷을 한다 그 다음에 긴급회의를 만들어서 비컷을 한다고 그러면 시장은 이게 뭔가 있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할 단계라고 저는 봐요 종지가 얼마나 나쁘길래 제가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내가 보험성 금리 인하를 갖다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보험성 금리 인하를 조금조금씩 했다라고 하면 글쎄요 지금 이런 사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 벌어졌을 것 같은데 일단 시기를 한 번 놓쳤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비컷을 한다? 만약에 긴급회의를 해서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더는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와 일본의 금리가 더 좁혀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앵크리이드 청산을 갖다가 더 가속화시킬 무료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연준은 신원을 보내야 되겠죠 금리 인하를 할 거다 9월에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게 50pp가 되든지 간에 아니면 25pp가 됐는데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신원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일본은 왜 앵크리이드 트라이 청산이 안 되냐면 일본은 절대로 금리 이상을 급격하게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15pp 올려서 0.25%포인트인데 그리고 계속 올리겠다고 했지만 지금 한 발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일본 금융시장이 많은 거죠 첫 번째로 난리 거의 막 반성문 쓰더라고요 거의 반성문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이 아니라 일본 금리 정책을 하는 날 제가 얘기를 한 거지만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 날 일본은 절대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 못한다 왜 90년 동안 저금리랑 제로금리에 길들여진 일본 경제가 무슨 수로 고금리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금리를 버틸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시 말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원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금리를 빨리 낼 것 같지는 않다 연주네들이 금리를 내리긴 내리겠지만 자신들 나름대로의 어떤 궤적을 따라서 정상적인 상태로 금리를 내리려고 할 거다 반대로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다 그렇게 되면 앵크레이드 트레이드의 유의는 계속해서 살아 있을 거고 생각만큼 그렇게 앵크레이드 청산이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파 이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일단 그거는 일단 나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오디오 보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요즘 난리입니다 보면은 다 조회수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 별 이런 데가 이래 그랬던 거에 다 타이틀이 그래요 추가 폭락을 대비하라 그리고 그리고 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가슴이 벌렁벌렁 3차 앵크리 트레이드 발 폭락이 온다 이런 거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트여가 돼가지고 시장의 폭락이 오는 거지 그렇다라고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의 변동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일단 시장을 한번 폭락을 했고 그러면 그거는 지진이 불었던 거니까 그 여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시장의 변동성은 그게 뭐 많이 보는 사람들은 4주에서 한 6주 정도를 봅니다 시장이 다시 그 다음에 사람들은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어우 한 번 크게 놀랬단 말입니다 놀랬던 가슴을 술을 안고 안정시키는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변동성은 있지만 이게 시장의 어떤 폭락 우리가 뭐 그러니까 코로나 때 봤던 식의 어떤 폭락으로 이어질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번에 하락의 주요인으로 경기 위축과 가는다는 얘기 그리고 또 엔화에 대한 변동성이 가져온 결과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지금 금리 금리 인할 정도의 어떤 경기 위축 그렇게 심각한 쪽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엔화 관련된 쪽의 변동성이 이번을 이끌었는데 거의 이제 좀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다 네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사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영업자들한테 이런 데에 돈을 줘왔었잖아요 그걸 일단 다 뒀어요 왜 그러냐면 사기가 많아서 그냥 막 사기를 이렇게 돈 받아가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외출전표 그냥 가라두어서 네 그것 때문에 줄였는데 그거 다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돈 풀어야죠 돈 풀어야 됩니다 뭐 질려면은 사실 경제가 망가지만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책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걸 갖다가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의 경험에 그런 게 있잖아요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들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출원일까요 여러분 가령 미국 정부가 힘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와 그 다음에 재무부가 경제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걸 갖다가 놔둘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수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수단이 있잖아요 찍어내면 되는 거고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 중단했던 걸 갖다가 다시 이걸 갖다가 시행할 거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시작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게 똑같아요 코로나 때 사람들 주머니에 돈 꼽아줬던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현금 살포죠 직접 현금 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경기 둔화를 갖다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고용 고용을 주는 거고요 그런데 고용이 둔화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침체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고용이 둔화되는 거는 기저효과 그렇죠 비교되는 몇 달 전 아니면 1년 전에 워낙 좋았던 것들이 지금 조금씩 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어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용이 시장으로 슬슬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소비가 둔화되면 사실 미국 경제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경기 둔화라든지 리세션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럼 미국 쪽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냐 이거죠 돈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 만약에 돈을 지급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국민 대상 25원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살포한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물가 아닙니까 물가죠 자극을 받기 시작해서 그러면 웬만해서 또 물가가 안 떨어진다 라고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좀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멀어지는 건 아니고요 금리 인하는 이제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월가 강력하게 밀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도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엄청난 급락이 폭락이 생길 수가 있구나 어떤 트리오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지금 9월 정도 금리 인하를 상정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0bp의 어떤 비컷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다 9월 달에도 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1.25 125bp나 150bp까지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연준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으로 이거 진짜 경제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미리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이를 갖다가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준은 가능하면 정상적인 궤도로 금리를 인하하려고 시도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게 더 바람직한 거죠 그다음에 어차피 인플레이션도 완전히 이게 둔화가 됐다라고 완전히 잡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령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진다고 그러면 50bp 비컷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2%대를 물가가 가고 있는데 거기서 글쎄요 50p씩 비컷을 갖다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을 더 혼란에 무난할 수가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가 칠 거고요 네 아마 연준도 고민이 많겠죠 많긴 하겠는데 제가 생각한 것처럼 과격하게 시장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벌어진 일입니다 네 한 주 만에 2500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볼 때마다 정의 안 가요 인지수대가 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어차피 다 안정되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그러면 어차피 다 불렸어요 저희 다 불렸는데 그래도 요요 현금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섹터를 아이고 이것도 우리 평론가님 모시면 2차전지 얘기부터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매그니슨트 세븐이죠 네 M7 주식 같은 경우가 선행퍼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인정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있을 거라고 대부분은 예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중간 규모의 섹터들이 있죠 완전히 소 섹터들이 아니라 소규모 그러니까 스몰 사이즈가 아니라 미디엄 사이즈의 어떤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주식 시장의 어떤 키높이가 진행이 될 거다 이런 한 4주에서 6주 정도 동안은 네 그렇지만 하반기로 가면 항상 시장을 이끄는 거는 결국은 실적이다 실적 장세가 다시 펼쳐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시장을 이끄는 거는 M7 주식이 다시 될 거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게 실적을 끌고 왔던 거죠 그게 실적을 끌고 왔던 거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시 설명을 하면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못 샀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 주식 시장은 과도한 밸류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도 못해요 오는 게 있어야죠 오는 게 있어야죠 근데 우리나라가 묘한 게 뭐냐면 참 슬픈 일이지만 미국의 특정 세터가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더 크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지도 못하면서 무슨 재채기 한 번 했다고 코로나 걸렸어요 한국 동북들이 다 이게 뭐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분간 여기저기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M7 주식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까지 지금까지 우리 상반기에 우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섹터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 이거 굉장히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변동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쪽 부분은 지금 당장 들어가서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하반기에는 다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뭐 많이 보는 사람들은 보통은 8, 9, 10월달 정도까지 보통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8, 9, 10월달이 보통 장이 좀 썩 그렇게 뭐 유쾌한 장은 좀 아니잖아요 제가 썸머렐리 썸머렐리 네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기 쉬운 것 같고요 8, 9, 10월달 같은 경우가 좀 그런데 4주에서 6주 정도를 놓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기존의 어떤 주도주들이 다시 달려갈 준비들이 돼 있는 것들이니까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 현금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기간 변동성의 기간들이 좀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과거의 어떤 실적이 좋았던 주들 아니면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겪은 이후에 사실은 들어가는 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요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삽니다 계속해서 그냥 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죠 이제 어떻게 보게 되는 거예요 물을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겁니다 전종목뿐만 아니고 전종목 전세터가 지금 다 물타기예요 그런가요? 그래도 반토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올랐었잖아요 그런 건 있습니다 상당히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 국면이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식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금당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물타기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세가 사실은 어지러운 장세다 그렇죠 그게 여진이지만 아주 폭락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 시간 지난 이후에 조정을 받은 섹터들 그다음에 실적들이 괜찮은 섹터들 그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도 있고요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기기들도 전력기기 변압기 변압기 이쪽도 상당히 전망이 좋잖아요 그다음에 뭐 방산도 어떻습니까? 방산도 괜찮고요 방산도 괜찮고요 화장품 어떻습니까? 화장품 화장품도 좋죠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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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 소스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가격이 충격을 받다 보니까 싸다라고 싶어서 지금 당장 물을 하시는 것보다 어차피 여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한 4주에서 6주까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담을 준비를 해가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털 필요가 없다 어차피 물타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타기에 가장 좋은 거는 급락이 나올 때마다 포트를 갖다가 가령 10%, 20% 이렇게 물을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내 포트에 담은 주식이 반드시 미래성장성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주식들은 물타기를 계속해서 하나 가면서 버티다 보면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인 거니까 뭐 그렇게 믿으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찬원지가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응 잘해 살짝 먼저 던져놓으시고 쫙 펼쳐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